안녕하세요. 날씨터치 키우니익산입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흐리거나 구름 많은 날씨를 보였는데요. 최저기온을 보면 서울 16.1도를 비롯해서 많은 지역에서 선선한 날씨를 보였고 일부 내륙에서는 10도 안팎까지 떨어지면서 좀 쌀쌀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내일 날씨를 포함해서 앞으로 기온 경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식도를 통해서 내일 전반적인 날씨를 살펴보겠습니다. 대기 상층으로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태고요. 그 하층으로 보면 산동반도 서쪽에 고기압이 계속해서 위치하면서 상층뿐만 아니라 하층에서도 북서풍이 우리나라 쪽으로 계속 유입되면서 좀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이 고기압 영향권에 놓이면서 전국이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오후 늦게나 밤에는 우리나라 북쪽에 위치한 고기압에서 불어나오는 북동기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흐리거나 구름 많고 일부 지역에서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것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경북 동해안에서는 강수를 기록하는 지역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온이 선선한 날씨가 선선한 이유와 앞으로 얼마나 선선한 날씨가 이어질지 알아보기 위해서 상하층 기류 흐름도를 통해서 좀 살펴보겠는데요. 보시는 그림은 500헥토파스칼 약 5km 상공의 기류 흐름도와 온도선이 되겠는데요. 우리나라가 잘 보이지 않은데 이 부분이 우리나라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이 빨간 실선은 영하 구도선이 되겠는데요. 보시면 북쪽으로부터 계속해서 북서류가 우리나라 쪽으로 계속 유입되면 있는 상황이고 이 북서풍이 북쪽의 찬 공기를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내일 보시면 이 차가운 공기 계속해서 북서풍이 불면서 온도선, 영하 구도선이 더 내려간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모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레도 북쪽에서 계속해서 찬 공기가 남아하면서 우리나라는 대기 상층에서 차가운 공기의 영향을 계속해서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상층을 살펴봤는데 대기 하층 약 1.5km 상공의 같은 그림 기류 흐름도와 온도 분포선을 보시면 이 붉은색 실선은 영상 12도선을 나타냅니다. 12도선이 우리나라 북쪽에 위치해 있는 상태고 북서풍이 유입되면서 북쪽으로부터 찬 공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계속해서 내려오는 그런 상황인데요. 내일 보시면 내일도 마찬가지로 북쪽에서 계속 기류가 우리나라 쪽으로 유입되면서 찬 공기를 계속 끌어내리는 그런 상황이고 온도선을 보시면 12도선이 점차 더 남쪽으로 쳐져서 내려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그림을 통해서 북쪽의 찬 공기가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다고 판단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9월 1일 모레 자료를 보시면 우리나라 부근의 기온 변화는 크지 않은 상황이고 축 자체는 동쪽으로 이동했지만 계속해서 북쪽에서 찬 공기가 우리나라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온은 일단 모레까지 보시면 최저 기온은 좀 낮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최고 기온은 고기압 영향권에서 맑은 날씨를 감안한다면 일사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낮과 밤에 기온 차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까지도 이러한 상태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주말까지도 선선한 날씨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날씨 터치큐는 내일 날씨가 특별한 이슈가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